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맨날 노름하고 바람피고 마누라 패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당했거든요. 정확히는 가출 이혼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저씨가 뭔가 능력이 좋은 건지 늘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죠. 그리고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얻어맞고 도망가고 얻어맞고 도망가고 그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또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때 저희 어머니가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러나 오니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이고 그래요 잘 부탁해요 이러고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쳐 뒤지는 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는다. 제가 어쩌면 좋노? 딱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비록 우리 남친이 애 딸린 이혼남이지만 그래도 키가 187이고 얼굴은 95% 조정석씨에요.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어떤가요? 완전 부렵쥬? 그래서 미치겠쥬? 뭔지?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꼭 좋은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현재 2년 6개월째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자에요. 저희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남친은 매우 준수한 외모. 배우 조정석씨와 95% 일치하고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니 그냥 똑같아요. 거기다 키도 마찬가지 완전 모델 뺨치죠. 187에다가 또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만들어진 그 뭐랄까 다부진 몸매. 완전 모델이에요. 그리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고학력자입니다. 일단 뭐 처음엔 외모적으로 너무 이상형이라 끌린거고 그래서 제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는데 정말 다행인게 이 남자 역시 저한테 호감이 있었던지라 아무 무리 없이 너무나 무난하게 데이트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솔직히 너무 좋죠.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얼굴 보고 다들 미쳤다며 호들갑이고 엄청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차마 얘들한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거에요. 그러니까 처음 한두달은 그냥 평범한 데이트만 했고 이 사람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당연히 말을 안하니까 그랬는데 두 달 반 정도 됐을 때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무게를 잡더니 공공아 오빠가 할 얘기가 있어 이러는데 솔직히 여기서 뭔가 촉이 그지같은게 쎄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싱이고 이혼남이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미혼이구요. 기간은 3개월 정도 영유아인 딸이 하나 있대요. 그러나 남친은 물론이고 전 부인도 마찬가지 혼인증명서인가 그걸 떼면요 거기엔 둘 다 미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물었더니 그냥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아예 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내미는 전 부인분께서 키우고 있대요. 친권도 영유권도 모두 포기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좋은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세히는 못쓰지만 남친의 딸이 아직 많이 어려요. 그리고 양육비는 월 9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다는데 참고로 저희 남친 월급은 세후 45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리 내가 먼저 좋아한거라 해도 정이 깊게 들진 않았잖아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건지 감당도 안되고 너무 싫은거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과거사를 듣자마자 바로 아니, 그 다음날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남친의 끝없는 구애와 진실된 모습 그리고 모든걸 저에게 맞춰주는 그 자상함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저를 속상하게 만들거나 아니, 섭섭하게 만드는 일조차 없었던 사람이라서 그 깊은 믿음과 신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다시 받아주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년 이상 쭉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또 남친도 마찬가지로 재혼할 생각이 있다더라구요. 그렇게 서로가 결혼 이야기 살짝살짝 오가면서 심층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건데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딸아이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쭉 마찬가지 아니, 영원히 안 만날 수 있대요. 하지만 양육비의 경우 이거를 아예 안 보낼 수는 없고 다만 지금도 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부인이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많이는 안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재혼 후에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저희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충실하고 희생하겠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전부인도 그렇고 그런 딸아이와 언젠가는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재물음에 뭐 그 아이가 지발로 찾아온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단은 전부인과 갈라설 때 협의 본 내용으로는 아이가 찾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딸을 안 만난 이유는 일단 아이가 너무 많이 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초등학생 들어가면 그때가 되면 따로 만나기로 협의를 받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전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부인분 번호를 남친폰에서 몰래 저장해가지고 연락을 해볼까 싶거든요. 이거 다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현명한 조언과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그 뭐라고 하죠? 역경? 힘듦? 고통?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쓴소리도 달게 받을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1번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딱 하나 바로 친권 아니 친권까지 포기한 놈인데 너는 지금 이게 사람으로 보이냐? 딱 봐도 남자 저놈 때문에 이혼했구만 이거 완전히 개 돌대가리네 네 됐으니? 아니 그게요 저도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친권이라는 거를 주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험이나 뭐 보험금 상속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곤란해져서 친권을 포기하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포기했다 이러더라구요. 2번 요즘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친권까지 다 갖고 가는 추세죠? 애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양육자가 결정 내릴 수 있게 그래서 이러는 거야. 3번 추세는 깨뿔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 주위에 이혼한 부부들 보면 다들 친권 나눠가졌어. 아니 내 새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리 쉬워 보이냐? 자식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개 쓰레기가 아닌 이상 분명 문제가 있고 나중에 뭐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양쪽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추세는 무슨 추세야 개뿔 4번 아니 그래머 백번 찬반 양보해서 친권까지는 지금까지는 번거로우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 노력은 해보겠는데 아니 애 얼굴을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나 너무 소름 돋는데 알겠어? 저거는 지새끼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뭐야 오뎅마취 때문에 그래? 그런 거야? 이거는 진짜라 해도 문제고 거짓말이라 해도 문제죠. 진짜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자체로 이미 소름돋는 거고 또 반대로 구라치는 거면 말 그대로 쓴이한테 감언이사를 하는 거죠. 안 볼 거야. 네가 최고야. 2번 야 애 엄마가 봤을 때 차라리 애 아빠라는 인간이 없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을 정도라면 진짜 상상 그 이상의 쓰레기라는 건데 얘 겁도 없다. 3번 야 말 똑바로 해라. 애를 주고 나온 게 아니라 뺏긴 거겠지. 아니 너는 유책 배우자라는 말도 모르냐? 그리고 한 번 이혼한 놈이 두 번이라고 안 어려울까? 4번 보니까 그래요. 전처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헤어진 거네. 임신 중이거나 혹은 아이가 아직 신생아일 때 진짜 어지간한 거 아니면 이혼 못합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 여자는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자가 되거든.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내 새끼가 미혼모의 자식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거기다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졌다. 이거는 저 남자 자기 입으로 절대 말 못할 유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군요. 너만 모르지. 너만. 5번 야 이슨이 진짜 개멍청하다. 너무 멍청해서 할 말이 없네. 아니 그래 니 말처럼 키 187에 모델같은 근육질 몸매에 왔고 완전 좋고 거기다 고학력에 연봉까지 높은 퍼펙트한 남자가 고작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걸 보고도 추리가 안되냐? 그렇게 괜찮은 남자면 전체가 죽어도 안된다며 필사적으로 꽉 붙잡고 있었을 거고 특히 거기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애까지 있는데 이런 마당에 친권도 안 주고 이혼당한 거 봐라. 여기저기 바람 피우고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이혼당하고 양육비 뜯기는 거야. 이런 생각 진짜 안 해보는 거야? 설마 애까지 낳은 여자가 저런 남자를 두고 바람을 패겠냐고. 아니 어쩌면 가정폭력일 수도 있겠네. 여하튼 너 저놈이랑 결혼하잖아? 그럼 너는 두 번째 양육비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애 달린 돌싱이 처녀 꼬시려면 당연히 온갖 감은 이슬은 물론이고 계속 잘해주고 공주처럼 거기다가 입안에 혀처럼 구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너 당했다고. 6번 뭔데? 뭐 3개월 만에 이혼했다니까 아직 얼마 안 살았다니까 막 새 거 갖고 그런 건가? 새 거 같은 중고 7번 내가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글 쓴다. 나도 애 9개월 때 이혼했다고 독박 육아에 성매매 수십 번 걸리고 도박도 걸려서 이거 전부 다 시가에서 갚아주고 또 미친 시험회가 자기 아들을 소고기 먹이고 며느리는 돼지고기 어? 이거를 한 상에서 한 상에서 주더라고 한 상에서 따로따로 나를 폭행해도 내 새끼가 너무 어리고 또 데리고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텼다고 그러던 내가 언제 애 데리고 도망나온 줄 알아? 모유 수요 하고 있는데 나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애를 뺏어가더라고 그 짧은 0.1초 그 찰나에 아직 말도 못하는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어버린 표정을 내가 봤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찜 싸가지고 애 데리고 나와서 소송으로 이혼했지 야 애 엄마가 그것도 가난아이 엄마가 몸 회복도 다 안된 상태에서 이혼하는 거 이게 쉬워 보이냐?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큰 결심 필요한지 몰라? 이 등신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8번 뱃속에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아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싫어서라도 진짜 어지간하면 본인이 손해보고 참지 먼저 이혼하자 소리 안합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했다 이거 정말 남자가 완전 말종이라는 거지 그리고 애가 뱃속에 있으면 결혼식은 안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빨리 하기 마련인데 안 한 이유가 뭐겠냐?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인 아이조차 친권 양육권 다 줘버리고 버리는 놈이 그런 놈이 퍽이나 너랑 니 새끼한테 희생과 충실하겠다 개가 웃겠네 아니 나이가 서른 초반이면 사회생활하면서 단맛 쓴맛 매운맛 오진맛 다 다 봤을텐데 이게 나이에 비해 순진한건지 아니면 그냥 남미생인건지 그것도 아니면 애 딸린 동식 말고는 절대로 남자를 못 만나는 어떤 심각한 하자라도 있는건가 그런건가 그렇구만 9번 아이고 님들아 무슨 조언을 이렇게나 열심히들 하고 그러나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 님들이 하는 말 절대 안드릴겁니다 왜 지는 지금 세계에 사랑중이거든 10번 그래 너도 한달 90만원 받고 혼자 애 키울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대댓글 이야 지새끼도 안보는 놈을 믿다니 뭐 진실된 모습 세상 제일 똥멍청이네 대댓글 엄마 엄마 여기 좀 봐 얘 똥 퍼먹어 보통 이런걸 이런 비슷한걸 자주 올라오잖아요 웃긴게 뭐냐면 본인들도 이걸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글을 왜 올리냐면 언뜻 보기에는 제가 이래가지고요 무서운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괜찮다 기우다 너 결혼해도 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의 여덟아홉은 결혼합니다 박살나는거지 그래가지고 후기 올라오는거죠 나의 밥줄 나야 좋지 뭐 꼭 결혼해요 그리고 글도 써주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인물들은 아닌데 이런 결혼을 했을 때 그때 펼쳐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완전 거지같은 시공창 이야기 조금 있다가 올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가 안돼 감사합니다 응?